네, 꼬깔콘 솜사탕 가게에 왔습니다. 자, 우리 슈가 표정만 봐도 웃겨요. 우리 슈가는 별명이 청개구리에요. 자, 그 다음에 맥스 맥스, 열심히 솜사탕 만들고 있어요. 다음, 우리 에코 에코는 엄마 덕순이랑 같이 놀고 싶어요. 덕순아 지금 슈가 표정 슈가하고 우리 맥스 표정 굉장히 슬퍼 보여요. 왜? 간식 또 달라고? 안 돼. 간식 많이 먹었잖아. 우리 덕순이는 눈을 위로 올렸을 때, 이마에 주름이 굉장히 예뻐요. 너무 예쁘다. 아이고 예쁘다. 우리 슈가 불만이 가득한 표정상 그 다음, 우리 에코 에코는 엄마하고 같이 있는 걸 좋아해요. 우리 덕순이 봐야 또 교양있게 딱 팔을 개고 앉아있는 것 봐. 덕순아 왜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. 우리 덕순이 응? 에코 맥스 슈가 아니, 이 녀석들은 정상 수술한 후에 더 힘이 넘치는 것 같아. 감당이 안 되네. 그래서 지금 다른 일소대하고 교도 시켜놨어요. 자, 여기서 쉬고 있어. 아가들 응, 우리 에코 엄마 옆에서 자는 게 좋아? 알았어. 이따 또 우리 아가들 모습 보여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